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실패를 하면 다음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면 뭘 하시나요? 김승호 회장님은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신이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다면 지금 설령 다시 모든 재산을 잃고 4천억이 다 없어지고 다시 실패자가 되더라도 자신은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다음날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걸었다는 거, 걷기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 하나인데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합니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면서 한 가지 노하우가 더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걷기와 음식을 먹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사업을 하다 망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운동과 식사입니다 운동! 운동하는데 돈 들어가나요? 사실 운동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운동도 있지만 대부분 운동은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운동은 특히나 걷기입니다 그냥 아침마다 한 시간씩 걷기만 하면 돼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걸으면서 영상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마세요 그냥 걷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막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저절로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뭔가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전화기를 놓고 나가도 좋습니다 대신에 작은 메모지에 몽땅 연필 이 두 가지만 들고 나가서 걷다가 막 좋은 생각이 나타난다 이러면 그것을 까먹기 전에 그 메모지에 적는 거죠 실제로 걷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다른 책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철학자들 수학자들 이런 분들이 공원 산책길 같은 걸 걸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걷는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이점을 줍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에 더욱 이런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요 심화의 건강이 개선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이 증가하고 하체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칠 염려도 없죠 가장 안전한 운동이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지금 실패한 상황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운동이 바로 걷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다시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가 되죠 또 한 가지 걷기는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게 되고요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 거친 음식들은 나를 해치게 되고요 너무 기름진 음식들은 나를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면 주로 고기가 많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음식들은 많이 먹으면 당연히 많이 키워야 되고 많이 죽게 되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포인트 남은 음식을 내 배에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저도 그런데 음식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음식이 조금 남잖아요 애매하게 남아요 내가 배가 불러 그러면 이 남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깝잖아요 버리기 저도 아까워요 먹게 된단 말이죠 버리더니 내가 먹자 이것을 김승현 회장님이 이제 남은 음식을 내 배에다가 버리지 말라고 표현한 거예요 쓰레기통에 갈 것을 내 배에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지 말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의미겠죠 결과적으로 아까워도 아까워면 애초에 음식을 적게 생산하고 적게 요리하고 해서 조금 딱 맞게 음식을 해야지 많이 하고 남았다고 그것을 내가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을 옳게 대하는 태도라고 김승현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 내가 지금 좀 좌절을 한 상황이다 이러면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운동과 식단을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운동이라는 것은 걷기 그리고 식단은 정갈하고 적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님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배가 터지서로 먹는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식을 하면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거는 이제 양가 부모님을 뵙고 거기서 밥을 먹게 되면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때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책에 쓰시긴 했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평소보다 적게 먹거나 좀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 배가 좀 고프다 싶을 정도로만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삶의 찰추구가 필요하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 두 가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와 식단 관리 물론 식단은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여러분도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승현 회장님은 여기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지은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한 큰 부자가 됐는데 다시 실패할지라도 내가 이 4천억을 완전 날려서 영으로 돌아가서 완전 알거지야 되더라도 자신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승현 회장님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을 허투루 에이 뭐야 이거 돈 버는 것에 대한 관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실천 두 가지를 하셔서 삶의 변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실패를 하면 다음날 반드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선정연기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김승현 회장님의 신간 사상학기론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